오 오른쪽이 경복궁 암딱입니다 자전기필인데 여기 강화문 강장 이성만 강장 자전기필 엄청 높습니다 여기 한 1.5m 정도 되고요 여기 강화문 여기 이성만 강장에 저는 뭐지 할 수 있는지 없죠 여기가 서울청구 서울정부총사고요 여기가 서울청구 정부서울청구사 별관 여기가 국립고궁박물관이고요 여기가 경복궁 담체락입니다 여기가 경복궁 담체락입니다 여기가 경복궁 담체락입니다 여기와 경복궁공장 여기가 경되고 있는데 여기는 동립문 gez Fortek 여기서 경복궁이기에 여기가 경복궁이기 intrins personally 타고 가면은 여기 산 밑에 여기서 한 500m 앞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여기 청와대 사랑채 쪽으로 가는 가진 것 길이고요